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취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종호 기자, 정부가 이달 안으로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드디어 발표할 것으로 한다는 예상이 아주 유력한데요. 영남권 신공항, 왜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에 어떤 경과를 거쳐서 추진이 되어왔는지 우선 정리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영남권 신공항은 경남 등 5개 시도가 제2의 관문공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남권만 1,300만, 호남을 포함한 남북권까지 2천만 명이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항공화물 수송 등 하늘길도 열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093만 명이 이용한 김해공항. 지난 한 해 항공기 운항 횟수는 8만 5천 회를 넘었습니다. 김해공항은 7년 뒤인 오는 2023년엔 포화 상태가 됩니다. 김해공항의 한 해 항공기 운항 안개는 11만 8천 회인데 지난 2014년 8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영남 지역 항공 수요를 조사한 결과 김해공항은 2023년이면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시설로는 영남권에서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공항 건설에는 설계 2년, 공사 8년, 10년의 공사 기간이 예상되는데 김해공항은 7년 뒤면 포화가 돼 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늦은 형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려 했지만 영남권 내부의 첨예한 지역 갈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신공항 입지로 밀양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영남권 시도들이 궐기대회와 성명서 발표 등 심각한 과열량상을 모이자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무산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등 영남 5개 시도는 무산 이후 다시 추진된 국토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 등에 지난 2013년 전격 합의했습니다. 또 밀양과 가덕도 등 어느 한 곳을 고집하지 않고 정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외국 전문기관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외국 전문기관의 1년 용역기한은 오는 24일. 이달 중순쯤 신공항 입지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011년의 신공항 입지 결정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원인이 영남권 내부에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천리한 지역 갈등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결정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영남권 내부에 이런 갈등을 초래하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산 지역 인사들이 가덕도 유치가 무산되면 불복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토부의 전문가 자문회의 이후부터 부산시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신공항 전문가 자문회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부산시 고위공직자는 용역 결과 가덕이 아니라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부산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첫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의원 5명도 비상대책본부 발족을 결정하고 부산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와 천막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도 오는 8일까지 국토부가 평가 방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용역 결과 불복을 선언할 방침입니다. 산뽕우리 등 장애물에 대한 평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 결과가 미량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불복 선언 등을 하며 다급해하는 부산시와 달리 경상남도는 차분한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유치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정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가덕 신공항 시민유치단이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긴급 면담했습니다. 가덕 유치단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고 정치권은 원론적인 답을 냈습니다. 경남에서는 다소 균열이 있기는 하지만 유치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가 가덕도를, 밀양시의회가 밀양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 5개 지역위원회가 가덕도 유치를 지지했지만 경남도의회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첨예한 지역 갈등으로 신공항 입지 선정이 백지화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지나친 경쟁도 정치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경남의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사위는 던져졌고, 정부의 신공항 입지는 조만간 확정 발표됩니다. 좋습니다!